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톱 안녕하세요. 해커스톱 자동 발사 영어 더글라스 방입니다. 오늘 우리가 배워볼 표현은 나는 뭐뭐 하면 안 돼요. 너는 뭐뭐 하면 안 돼. Should 가지고 부정해 볼 겁니다. 이러한 문장이에요. 나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돼. 나 집에 가야 돼. 혹은 나 일하면 안 돼. 나 다쳤거든. 나 말하면 안 돼. 이거 비밀이야. 나 술 마시면 안 돼. 나 요즘 약 먹고 있거든. 나 TV보면 안 됩니다. 계속 뭐뭐 하지 말아야 돼. 나 그거 먹으면 안 돼. 나 알러지가 있거든. 나 거기에 가면 안 돼. 거기에 갈 수가 없어. 뭐뭐 하지 말아야 돼. 이런 표현 부정을 해 본다는 거죠. Should로서 계속 얘기를 할 건데 Should도 조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Not을 넣어 주시기만 하면 쉽게 뭐뭐 하지 말아야 돼 문장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여러분 교재는 Should와 Not을 합쳐서 나와 있을 겁니다.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. Shouldn't 트바람 외국어를 잘 말하지 않는다고 했죠. 그러니까 Shouldn't 하면 됩니다. Shouldn't 얘기하시기만 하면 뭐뭐 하지 말아야 돼가 된다고 했습니다. 여러분 Should는 어떤 의미로 쓰인다고 했죠. 상대방에게 권유하거나 제안하거나 조언을 줄 때 쓸 수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.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꼭 잘 기억을 해 주셔서 Echoing 놀이로 가서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. 자 우리 패턴 장착을 했기 때문에 이제 Echoing 놀이 가보겠습니다. 제가 읽는 거 잘 따라해 주세요. 나 계속 있으면 안 돼요. I shouldn't stay. I shouldn't stay. I shouldn't stay. 잘 했습니다. 다음이요. 나 일하면 안 돼요. I shouldn't work. 잘 했어요. 다음이요. 나 말하면 안 돼. I shouldn't talk. 다음이요. 나 술 마시면 안 돼요. I shouldn't drink. I shouldn't drink. 잘 했습니다. 다음이요. 나 TV 보면 안 돼. I shouldn't watch TV. 한 번 더 갑니다. 시작. I shouldn't watch TV. 잘 했어요. 한 번 더. I shouldn't watch TV. 잘 했습니다. 다음입니다. 나 그거 먹으면 안 돼. 가볼게요. 시작. I shouldn't eat that. 한 번 더. 시작. I shouldn't eat that. 더 크게. 시작. I shouldn't eat that. 네. 잘 했습니다. 다음이요. 나 거기에 가면 안 돼. 가보겠습니다. 시작. I shouldn't go there. 잘 했어요. 한 번 더. I shouldn't go there. 잘 했어요. 한 번 더. I shouldn't go there. 네. 잘 따라해 주셨습니다. 자 우리 이번에는 성우 선생님과 함께 에코인으로 계속해 보도록 하죠. 성우 선생님 나와주세요. 아님 아 parasites şöyle요. 래 comput Sac kon Chat 래 래 래 래 TV I shouldn't eat that We shouldn't eat that I shouldn't go there We shouldn't go there I shouldn't stay You shouldn't stay We shouldn't stay I shouldn't work You shouldn't work We shouldn't work I shouldn't talk You shouldn't talk We shouldn't talk I shouldn't drink You shouldn't drink We shouldn't drink We shouldn't drink I shouldn't watch TV You shouldn't watch TV We shouldn't watch TV We shouldn't watch TV 여러분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와우 잘 따라해 주셨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